이 모습이 우스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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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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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길을 안내하세라 Let's go 어두운 냥냥냥 그곳에 파멸이 이나니 어린아이의 몸은 불편합니다 해제 슬플레임 꺼내려 어둠을 몰려오면.. 어둠에 잡힌 죽은 레인들 구지 어둠에 잡힌 죽은 레인들 구지 에잇 미쳐라니까 어서 길을 안내하기로 이 아이템은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어둠을 지배하자 어둠이 몰려오고 이전에 바닥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리와 나의 삼겹살은 이 녀석을 이 녀석을 이 녀석을 이 녀석은 다운 도리나이의 눈이 불타는 것이다. 어둠이 몰려오는구나. 가봤자 소용 있는가? 그곳에 파멸이 있나니. 어린아이의 눈은 불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눈은 불타는 것입니다. 나는 어둠을 지배합니다. 어린아이의 눈은 불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눈은 불타는 것입니다. 뱃뱃뱃 4억장 소용이 있는가? 4억장 소용이 있는가? 4억장 소용이 있는가? 4억장 소용이 있는가? 5억장 소용이 있는가? 5억장 소용이 있는 가을성 5억장 소용이 있는가? 5억장 소용을 사용할 수 없음 아, 저의 마법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까봤자 소용없는가? 생리